안녕하십니까. 위생사의 조은진입니다. 오늘 세 번째 과목이죠. 식품위생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1 보시면 식품위생의 개념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출제경향 파헤치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식품위생의 개념이 무엇인지 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의 위해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들을 주로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박스 1번에 식품위생 1반이 나와 있고 괄호 1번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40회 때도 이 정의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바 있으니까요. 정의 좀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는 세계보건기구 WHO죠. WHO에서 내린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괄호 안에 WHO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좀 쳐두시고요. 땡땡 뒤에 보시면 식품위생육 생산 및 제조로부터 그 부분이 있어요. 고기부터 밑줄을 쭉 치는데 그 괄호부터 고기 괄호를 좀 쳐볼게요. 그러면 이 괄호 친 부분은 시작이죠. 이 식품위생이 만들어지기 위한 처음 단계예요. 거기부터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인간이 섭취하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의 섭취하기 최종 소비가 될 때까지 처음 시작부터 최종 소비까지 그 모든 각 단계에서의 안전성, 건전성 및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수단까지 밑줄을 쳐두시고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각각 동그라미를 쳐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품위생 처음부터 우리가 섭취하는 그 순간까지 매 단계에서 동그라미 친 그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상의 정의입니다. 식품위생법상의 정의에서 식품위생법에다가 밑줄을 하나 그어두시고요.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데 식품, 그 다음에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련된 모든 것에 관한 위생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각각 좀 표시를 해보면 식품위생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식품첨가물 나와 있고 용기, 기구, 포장 또는 이렇게 다 돼 있죠. 그래서 그 다섯 가지를 이렇게 각각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범위를 정해놨는데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범주가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망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표시를 해놓고 잘 구분을 해주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이제 쉬워요.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WHO에서 내린 정의고 방금 이런 것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의 정의니까요. 크게 문제 되실 거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 괄호 2번은 식품위생의 목적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그 뒤에 밑줄 칠게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위생상의 위해방지 밑줄 쳐주시고요. 그 중 뒷부분이죠.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의 이바지함까지 밑줄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 이제 괄호 3번 보시면 식품의 위해오소가 나와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주르륵 출제가 됐죠. 4, 2, 4, 1, 3, 9, 3, 8, 3, 6 해서 계속 출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식품의 위해오소는 크게 내인성, 외인성, 그 다음에 유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1, 2, 3번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을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위에 요인을 딱 제시하게 되면 얘가 내인성인지, 유기성인지, 외인성인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유기성은 다른 표현으로는 유인성이라고도 하니까 이게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인성은요.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 안에 들어있던 거죠. 식품 자체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그 옆에 함유. 그러니까 원재료 본래 성분에 유해, 유독한 성분이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인성이에요.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동물성에서는 보거독, 그 다음에 폐류에 의한, 조개류죠. 폐류에 의한 독, 그 다음에 시구아테라 독 이런 것 등이 있고요. 거기다가, 얘에다가 밑줄을 칠게요. 시구아테라 독까지. 그 다음 식물성으로는 버섯 독, 시안배당체, 그 다음에 식물성 알칼로이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밑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인성인데요. 첫 번째 줄 보시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염되거나 혼입된 것이라고 돼 있죠. 그 부분 밑줄을 쳐두시면 되겠고, 사실은 외인성적인 그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대다수가 외인성이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어떤 것들이냐면,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곰팡이, 뭐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유입이 되어서 유해 유독물질이 이렇게 혼입되어가지고 유독해지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물학적인 그런 요인들, 식중독균, 경구감염병, 그 다음에 곰팡이, 기생충 나와 있으니까 밑줄을 쳐두시면 되겠고, 화학적인 부분을 찾아보시면, 보시면 방사선 물질이라든가 유해 첨가물, 잔류 농약, 그 다음에 포장제나 용기 용출물, 포장제에서 용출되거나 용기에서 용출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적인 부분도 밑줄을 하나 쭉 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기성, 혹은 유인성이라고 불리우는 그 부분은요, 땡땡 뒤부터 바로 밑줄을 치겠습니다. 식품의 제조, 가공, 그 다음에 저장, 운반 등의 과정 중에 유해물질이 생성되거나 아니면 음식물으로서는 없었어요. 그런데 섭취하고 나서 우리 체내에서 어떤 작용에 의해 생성되게 되는 그런 유해한 물질을 의미하게 됩니다. 생성까지 밑줄을 쭉 쳐주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육류가 탔을 때, 우리가 고기라든가 이런 거 구웠을 때 타지 않게 해서 드시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육류가 탔을 때, 그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밑에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시면, 물리적 생성물 해가지고 유지의 변폐물이라든가, 과산화물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자, 거기 표시가 좀 돼 있죠. 그 다음에 화학적 생성물은 제조나 조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거, 벤조피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니은에도 좀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디귿의 생물학적 생성물은 생체내 반응 생성물이에요. 거기다가 밑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육류가 탔을 때, 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 그러니까 화학적 생성물에 해당하는 거죠. 혹은 유통되는 과정에서 물리적이고, 화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식품 중에 유동물질이 없었던 게 새로 생성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세 개를 구분짓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의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 날개에 알아두기를 한번 보시면, 식품위생의 뜻이 나와 있어요. 네, 35회 때 출제가 됐는데, 뜻은 식품의 건전성을 의미한다. 식품의 건전성, 밑줄 하나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영국, 미국, 그 다음에 장자도 이제 식품위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그 세 개의 점을 엮어 주시고, 이렇게 묶어 주신 다음에, 영국에서는 푸드 하이진이라고 해요. 위생, 보건, 청결, 그런 뜻의 푸드 하이진이라고 하고, 미국은요, 세니테이션이라고 하죠. 위생, 혹은 그 시설에 관련된 거, 푸드 세니테이션, 그래서 약간씩 좀 달라요. 그렇죠? 하이진하고 세니테이션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 장자도 위생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라는 거, 그 부분, 위생 하나 동그라미 쳐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바로 4번이죠. 식품위생에서 위생적인 어떤 식품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1번 동그라미의 일반적 사항을 보시면, 말 그대로 이제 치읍까지 읽어보시면, 정말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기억의 첫 번째 줄 뒤에, 내부는 청결하게 해야 된다. 어느 내부? 원료를 보관하거나 포장하는 장소라든가, 제조, 가공실, 이러한 곳들의 내부는 항상 청결이 유지되어야 된다. 정확하고 당연한 이야기죠. 내부는 청결, 그 부분만 밑줄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 니은, 보관이나 운반이나 진열을 할 때에는, 보존 및 보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것도 당연하죠. 보존 및 보관 기준에 적합, 그 부분에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옷에서, 식품 저장고에는 해충을 방지하고, 동물 사육을 금지한다. 그 부분 밑줄 쳐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응. 이거는 꼭 어떤 업체에서나, 우리가 단체 급식이나 이런 데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채소는 흐르는 물에 5회 이상 씻는다. 밑줄을 쳐놓으시는데, 흐르는 물하고요. 5회 이상에다가만 표시를 좀 할게요. 흐르는 물에 밑줄, 5회 이상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세척을 할 때는 채소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 육류를 세척하고, 어류 순으로. 그 순서를 지켜서 세척한다라는 거. 이 내용이 38회 때도 출제된 바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주황색 부분 글씨만 좀 밑줄을 쳐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지읒. 식품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한다. 자, 밀봉한다만 밑줄을 해두시고, 치읒. 유지식품은 일광을 차단하고, 저원으로 보존해야 되죠. 유지식품은 일광 차단, 저원 보존까지 밑줄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함께 보셔야 될 게, 왼쪽 날개에 있는 알아두기예요. 식품 보관 장소인데요. 자, 통조림은 그냥 상온에서 보관하셔도 되죠. 참치캔 이런 거 집에서도 구매해보시면, 특별하게 냉장고에 넣지 않고, 그냥 상온에서 보관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간장, 식초, 액젓. 이런 것들은 서늘한 곳에서 보관을 하셔야 되죠.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싱크대 아래쪽에 있는 곳에다가 주로 많이 넣죠. 거기 서늘하고 어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리브유 들기름. 네, 이거는 냉장실.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어둡고 서늘한 곳.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산폐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냉장실에 보관하면서 빨리 섭취하는 게 좋죠. 자, 올리브유부터 서늘한 곳까지, 그 두 줄은 밑줄을 다 쳐두시고요. 마요네즈의 경우는 계절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자, 여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여름에는 냉장실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다른 계절은 상온에서 보관해도 된다. 다른 계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상온 보관. 자, 그 밖에 떡이나 빵이나 밥은 여러분들 냉동실 열어보시면 거기 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냉동실에서 하시고요. 열대과일은 냉장고에 넣지 않죠. 바나나 같은 거, 그런 거 냉장고에 넣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시면 되겠고, 뿌리채소는 구멍 뚫린 망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둔다. 그래서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2번 동그라미의 개인 위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리 전에 반드시 손소독을 깨끗이 하는 거 아주 당연해요. 그런데 역성 비누를 사용해서 소독을 한다는 거죠. 역성 비누 밑줄 쳐두시고 36회, 35회 때 등장했었습니다. 손톱은 짧게 잘라야 되고요. 손톱은 짧게 밑줄. 그 다음에 디귿 중요하죠. 환옹성 질환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소화기계 감염병 환자. 각각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환옹병 질환자라든가 소화기계 감염병 환자는 조리 작업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거죠. 자, 조리 행위를 금지한다. 밑줄 해두시고 38회 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리울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뭐 위생복, 위생복,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거죠. 상당히 이게 이제 고열로 조리하고 덥고 습한 그 조리실에서 사실은 참 힘든 내용이지만 이 부분들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미음도 밑줄 치겠습니다. 뒤에 주황색 부분. 조리종사자들은 손에 악세사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부분 밑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박스 2번이에요. 식품의 보관 방법 및 감별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곳의 출제경에 한번 보시면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방법에 대해서 주로 묻고 있으니까요. 어떤 식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돼요. 괄호 1번 보시면 물리적 처리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물리적 처리법에서 1번 동그라미의 냉동, 냉장법이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책에서 냉동, 냉장법으로 돼 있죠. 이 내용을 조금 구분해서 기억을 하여 두셔야 돼요. 당연히 온도도 다르고 하니까 이렇게 따로 각각 박스를 쳐두시고요. 자, 냉동 방법 보시면 냉동에 의해서 살균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냉동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균이 죽는다, 살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살균 작용 없다라는 거죠, 냉동. 냉동으로 살균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냉장에 비해서 냉동이 보존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 이유는 물을 얼려버리게 되니까 미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러한 원리예요. 수분이 얼어서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이 없는 거죠. 그렇게 돼서 생육을 억제하는 그러한 작용이에요. 생육 억제. 왜냐, 미생물들도 생물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반드시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냉장법 보시면 냉장법은 우리 냉장실에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미생물 증식을 억제시키고 자가 소화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미생물의 증식 억제. 그 다음에 자가 소화를 좀 억제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간 보존하는 거죠. 두 개를 비교하면 냉동법에 비해서 냉장법은 단기간 보존입니다. 단기간 보존. 그러면 이 보존하고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면 비교적 장기간 보존하게 되는 거죠.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한정 장기간 아니죠. 떡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 안에 막 파엿 이렇게 콕 처박혀 있어가지고 못 발견했다가 나중에 보면 냉동실 내에서도 곰팡이 피곤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냉장법에 비해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제 얼려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 해동을 하는데 그 해동이 이루어졌을 때는 부패가 훨씬 빠르다라는 거죠. 해동 후 부패가 빠르다. 이것도 하나 써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해동을 시켰으면 바로 조리해서 섭취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또 이제 남아가지고 다시 얼리고 이런 작용 일을 반복하게 되면 훨씬 더 부패가 빨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도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점들을 유의해 주시고 냉장과 냉동들, 냉동, 냉장을 크게 이렇게 비교를 하신 후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냉장고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해야 됩니다. 내부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온도계 빛이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 니은에서는요. 식품은 냉장고 용량이 있잖아요. 거기를 가득 채우면 좋지 않죠. 자, 80% 정도만 저장을 해야 한다는 거. 80% 정도만 저장, 밑줄 해놓으시고요. 자, 뒤로 쭉 가서 미음 보도록 할게요. 냉장고는요. 벽에 딱 붙여서 설치하지 않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시면 벽면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걸 보실 거예요. 냉장고는 벽에서 10c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 밑줄. 벽에서부터 설치까지 밑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비읍에 냉장 나왔습니다. 냉장 박스 해놓으시고 예, 이거 제가 써드린 거 다시 한번 나왔어요. 자기소화, 뭐 저는 자가소화라고 했는데 같은 말이에요. 자기소화를 지연하고 미생물 증식을 저지시키면서 변질 지연, 그 다음에 식품 신선도 단기간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목적까지 밑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냉동실, 시옷에 나와 있는데 영하 18도씨 이하죠. 자, 18도씨. 영하 18도씨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여기에서는 육류나 건조한 김 등을 보관. 그 옆에 밑줄. 그 다음 냉장실은요. 0에서 10도씨, 그 정도로 유지하게 되는데 그 온도는 굳이 표시하지 않고요. 옆에 이제 그 단별로 또 보관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이게 농도가 아니라 온도가 좀 달라요. 집에서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제 달걀을 거기 맨 위에다 이렇게 저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얼더라고요. 바짝 뒤에 냉기가 나오는 곳에 또 밀착을 시켰더니 상단 뒷부분에 이렇게 딱 해놓으면 얼어요. 그래서 이게 단별로 온도가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옆에 바로 나와 있죠. 육류나 어류는 상단에 보관을 합니다. 0에서 3도씨예요. 밑줄을 쭉 쳐놓으세요. 육류, 어류, 상단 0에서 3도씨 해가지고 상단에다가 이렇게 좀 빗금을 쳐놓을게요.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에 유지가공품들은 중간단에다가 보관을 해두시면 되겠고 5도씨 이하 밑줄을 쫙 쳐놓으시고 중간 빗금 그 다음에 과일, 채소류, 우리 야채박스 신선실 그런 거 좀 아래쪽에 있잖아요. 과일과 채소류 하단에 있다. 7에서 10도씨 이하까지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별 온도가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2번 동그라미의 가열 살균법이에요. 표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온 살균법 제일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온 단시간 살균법 그 다음 고온 살균법 초고온 순간 살균법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온도 범위하고 시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열 방법 항목에 보시면 저온 살균법은 62에서 65도씨 30분간이에요. 파스테르가 개발한 거죠. 온도랑 시간 밑줄 쳐놓으시고 대표적인 게 우유예요. 파스테르 우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밖에 열에 대한 온도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그런 식품들 술이죠. 맥주 청주라든가 과즙 이런 것들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온 단시간 살균법은요. 아까 저온 살균법보다 온도대가 좀 높아요. 72에서 75도씨에서 15초간 해가지고 시간도 상당히 짧아졌죠. 대표적인 거 역시 우유 과즙입니다. 온도 시간 그 다음 우유 과즙 밑줄 쳐두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고온 살균법이에요. 1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하는 거예요. 100도씨 이상으로 계속 가열해요. 100도씨 이상만 밑줄 쳐놓으시고 통조림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초고온 순간 살균법은 130에서 135도씨 그 다음 순간적으로 진짜 2, 3초 똑딱똑딱 할 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유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는 탈수 건조법입니다. 물을 빼낸다라는 거 아실 수 있죠. 방법을 보시면 탈수 건조법에 관련된 내용이 38회 때 출제가 됐는데요. 기억에서 생육에 반드시 필요한 수분을 제거한다. 누구 입장에서요? 미생물 입장에서도 아까 생육에 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냉동은 그 물을 얼려버림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방법이고 탈수 건조법은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분을 15% 이하로 유지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괄호 안에 15% 이하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그렇게 건조시킴으로써 부패를 방지해서 보존하는 거죠. 건어물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말려서 보관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니은 자연적으로 건조하는 자연건조법하고 태양광에서 하는 거죠. 인공건조법. 인공적으로 열풍, 분무, 피막, 동결, 감압 시키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외선 조사예요. 말 그대로 자외선을 조여주는 거죠. 중간쯤 부분에 자외선을 조사한다. 자외선 조사 밑줄 해놓으시고 그 뒷부분에 근데 이게 식품 내부까지는 살균이 되지 않아요. 자외선이 그냥 표면에서만 그 부분 밑줄 칠게요. 식품 내부까지는 살균되지 않는다. 그 부분 밑줄 되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방사선 조사입니다. 베타선이나 감마선을 조사하는 거예요. 베타선이나 감마선을 조사 밑줄 그렇게 해서 이 미생물을 살균시켜서 보관하게 되는 방법인데 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방법이다. 자, 제기까지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고 여섯 번째는 밀봉법입니다. 자, 밀봉 용기에 식품을 넣어서요. 수분을 증발 뭐 흡수 그 다음에 이제 뭐 밀봉이 되니까 해충의 침범으로부터도 막아주고 공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통과하는 것을 이제 딱 차단하는 거죠. 그러한 방법이고요. 이 방법, 밀봉법의 대표적인 게 이제 통조림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화학적 처리법입니다. 화학적 처리법이니까 뭔가를 첨가시킨다는 거 아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염잠법 자, 10%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10% 정도 이 정도의 소금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 소금으로 절이는 방법에다가 밑줄을 쳐두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해산물들 대표적으로 해산물들 고등어 뭐 자반해놓은 거 뭐 이런 것들 피클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오이지 우리나라는 오이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해산물, 채소, 육류 이런 것들을 그 방법으로 염장법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장법이에요. 소금은 너무 농도가 진하면은 짜서 못 먹지만 설탕은요. 좀 농도가 더 진해요. 소금에 비해서. 두 번째 줄에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50% 이상 반 정도는 설탕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50% 이상 동그라미 젤리와 잼 등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저장법 땡땡 뒤에 바로 밑줄 치겠습니다. 미생물 생육에 필요한 pH 범위를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산성 쪽으로 가는 거죠. 산을 집어넣는 거니까 밑줄 쳐놓으시고 이때 초산, 젖산, 구연산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 그 다음 4번 화학물질을 첨가해요. 이제 뭐 염장, 당장, 산 해서 설탕이나 소금이나 식초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양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인데 특별히 이제 그런 것들 말고 화학물질을 첨가하게 되는 거죠. 보존료. 방부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방부제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이거는 미생물 작용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에서 집어넣는 화학물질이에요. 방부제는 데이드로 초산이라든가 약어로 DHA죠. 안식 향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칼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좀 친숙하게 하셔서 아 이거는 방부제다. 이름 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산화방지제입니다. 방부제는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넣는 거고요. 산화방지제는 지방질이라든가 비타민 A, 비타민 D 이런 것들을 함유한 식품에 산패를 방지하고자 집어넣는 거예요. 살짝 다르죠. 자 그래서 사용되는 산화방지제는 디부틸 히드록시톨루엔 BHT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디부틸 히드록시아니솔 BHA죠. 그 다음에 몰식자산 프로필 토코페롤 이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부제 산화방지제 이름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구분을 해서 아 얘는 산화방지제지 얘는 방부제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산화방지제에 관련된 내용 38, 36회 때 출제됐으니까요. 꼭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괄호 3번은 생물학적 처리법입니다. 자 특수한 미생물을 발육시켜서요. 그 식품에 유해한 미생물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김치나 치즈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간별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4번에 간별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우유가 나와 있어요. 자 기억에 밑줄 치겠습니다. 다음 침전물이 생기지 않은 것이 신선한 우유다. 당연한 거죠. 거기다가 밑줄 그리고 니은과 디귿에서 보시면요. 우유에 의한 감염병하고 그 우유의 조성 중에서 이제 정상 성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들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네 기억만 밑줄 치고 우유는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류에 관련된 게 38회와 36회 때 출제가 됐는데요. 어류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예전에 실과 시간 가정 기가라 그러죠. 요즘에는 기술 가정 해가지고 그런 곳에서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자 광택이 나야 돼요. 광택이 나고 눈이 투명해야 되죠.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푹 꺼져 있거나 이렇게 손상이 간 거 그런 것들은 안 되고 돌출된 안고 네 톡 튀어나와 있어야 된다. 기억에 밑줄을 쫙 쳐놓으시고요. 아가미 뒤적이는 거 상인분들이 싫어하시지만 아가미는 선홍색이어야 된다. 네 신선해요 그게. 그 니은도 밑줄. 그 다음에 쭉 읽어가면서 이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성이었다가 그 평상시에는 중성이죠. pH가 7.3이었다가 사후 강직이 되면은 예 산이 생성됨으로 인해서 이게 pH가 떨어져요. 자 사후 강직 pH 5.5에서 5.6이다. 그 부분 밑줄 쳐놓으시고요. 강직이 해제되면서 자가 소화 혹은 자기 소화가 바로 일어나는데 이걸 숙성이라고 하죠. 이게 수조 육류에 비해서 생성 같은 경우 어류들은 상당히 거기에 이제 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강직 해제되고 숙성되는 거 기다리지 말고 잡은 즉시가 마시죠. 사후 강직부터 그냥 섭취하는 거죠. 그런 점들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자가 소화가 숙성이라고 불리운다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연속적으로 부패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는 알칼리로 돌아서서 pH가 10일 정도 된다라는 거 주황 글씨 있는 데까지 이렇게 밑줄을 칠게요. 괄호 안까지 사후 강직 pH 5.5.6 밑줄 쳐두시고요. 그 다음 뒤에 자가 소화 숙성 단계다 그 부분 밑줄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바로 이어서 부패가 온다. pH 10일 이렇게 자 육진료 변화 과정 또한 같다. 변화 과정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적 차이가 난다라는 거 연두에 두시면 되겠고 박스 세 번째 식품의 변질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요. 변질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다르죠.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변질되는 거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요. 그쵸? 그래서 그 내용 차이를 잘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자 철제경영 파헤치기 제일 첫 번째 변질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의 차이 여기다가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수분 활성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묻고 있으니까요. 수분 활성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1번 보시면 변질 나왔어요. 말 그대로 품질 성질이 바뀌는 거죠. 자 그 밑에 바로 밑줄 칠게요. 자영상태의 식품이 미생물이라든가 비, 산소, 효소, 수분 등의 변화에 의해서 성분이 변화되고 손상되는 상태예요. 상태까지 밑줄을 딱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식품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품질이 손상돼서 사람이 섭취할 수 없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종류를 보시면 1번에 먼저 부패가 나와 있습니다. 부패는 미생물의 번식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땡땡 뒤에 미생물 번식 밑줄을 쳐두시고 그로 인해서 단백질이 분해돼요. 단백질 동그라미. 자 그렇게 돼서 아민이라든가 암모니아 악취 성분들이 발생되는 거죠. 자 거기다 밑줄 치겠습니다. 발생까지 아민부터 발생까지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이 내용 42회 때 출제됐잖아요. 42, 40, 38, 36회 때 출제됐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두 번째는 또 변폐입니다. 변폐. 변폐는 탄수화물이라든가 지방이 변질되는 거예요. 주황색 부분 탄수화물 지방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역시 이것도 미생물에 의해서 변질되는 것이다. 그 뒷부분 밑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세 번째는 산패가 나와있죠. 산패 산패는 지방만 콕 뽑아섭니다. 지방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게 산화되는 거예요. 지방의 산화 밑줄을 해놓으신 다음에 그로 인해서 알데아이드라든가 캐톤이라든가 알코올 이런 것들이 생성되는 것을 산패라고 해요. 얘도 39회 때 출제됐죠. 그 다음에 4번 발효가 나와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의아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발효는 사람한테 유익한 건데 변질 파트에 나오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게 변화되고 손상이 돼서 식품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섭취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 크게 보면은 성질이 변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발효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한테 이로운 쪽으로 바뀌지만 어쨌거나 탄수화물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성질이 바뀌는 거잖아요. 분해되는 거라서 여기 들어갔다는 걸로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왜 여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성질이 변한 거라서 같은 파트에 넣어준 거예요. 탄수화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그 뒤에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분해 이렇게 분해되면 유기산이라든가 알코올과 같은 것들을 생성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바람직한 생성물들을 만들어줘요. 그런 현상을 발효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유지의 자동산화입니다. 이거는 조건이 있죠. 상온에서 산소가 존재할 때예요. 땡땡뒤에 상온에서 산소가 존재에다가 밑줄을 해놓으세요. 그렇게 되면 유지의 불포화 성분의 불포화 결합이 공기 중 산소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산화되는 현상이에요. 그거를 이제 유지의 자동산화라고 하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활성산소의 일종이죠. 하이드로퍼옥시다이 퍼옥시드 하이드로퍼옥시드 그럼 힘들어요. 하이드로퍼옥사이드 뭐 이렇게도 불러요. 그게 이제 식품산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상온 산소 존재하에서 유지가 자연스럽게 산화되면서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생성되는데 얘가 식품산성 그 식품의 그 산폐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활성산소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식품 그 산폐의 원인이 되는 게 하이드로퍼옥사이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괄호 2번에 수분활성치 뭐 수분활성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AW라고 나타낸다는 거 아시고 계실 거고 범위는 0에서 1 사이에요. 그 옆에 하나 써놓을까요? 수분활성도의 범위는요. 0에서 1입니다. 자 이거는요.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을 의미해요.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우리 1번 동그라미에서 밑줄을 쫙 쳐주세요. 끝까지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까지 밑줄 쳐주시고 거기다 살짝 써놓을게요. 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게 수분활성도죠. 그렇게 하나 써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고 2번 동그라미에서 밀폐용기 내 수증기압과 최대 수증기압의 비례로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식이 나와있으니까 식을 꼭 하나 밑줄을 쳐두세요. 그 밑에 괄호를 보면요. P가 나와있죠. 수분활성도는 P0분의 P로 구하는데 P는 뭐고 P0는 뭐냐 그거 좀 잘 아셔야 되잖아요. P는 식품을 넘는 밀폐용기 내 수증기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식품의 수증기압이에요. 자 거기 밑줄을 쳐놓으시고 걔가 의미하는 것은 그 식품의 수증기압이다. 이렇게 하나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P0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임의의 온도예요. 그 온도에서 최대 수증기압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온도 위에다가 임의 어떤 불특정한 온도를 하나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 임의의 온도에서의 최대 수증기압이다. 즉 이거는 뭐다?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에요. 얘는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다. 이렇게 이렇게 좀 써주시면 한결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P는 그 식품의 수증기압이고요. P0는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에요. 자 되셨죠.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보시면 미생물 세육에 필요한 최저 수분활동도 활성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38회와 37회 때 출제가 됐는데 기역부터 리일까지 정리가 되어 있죠. 그거를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그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세균의 수분활성도가 가장 높습니다. 0.90이고요. 그 다음 효모가 0.88 곰팡이 0.80 그 다음에 내삼토합성 효모가 0.60으로 되어 있죠. 그 정도는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수분활성도를 이용해서 미생물의 생육을 저지할 수 있는데 그 함량이 밑에 나와 있어요. 거기다 밑줄을 쭉 그을게요. 미생물의 생육 저지할 수 있는 수분 함량은 14% 이하예요. 14% 이하에다 박스 쭉 밑줄 쳐놓으시고 그리고 수분활성도는 0.6 쭉 밑줄 쳐놓으시고 0.6 이하에다가도 박스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그 미생물의 수분활성도가 높다라는 거 즉 우리가 수치를 보셨는데 세균이 0.90으로 제일 높잖아요.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미생물이 서식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수분활성도가 높다라는 거는 미생물이 서식하기가 쉽기 때문에 건조 냉동 염장 그 다음에 당장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수분활성도를 낮춰야 한다라는 것까지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기 수분활성도까지 수업하는 것으로 하고요. 괄호 3번에 식품의 마이크로플로우라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